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신년을 맞아 2020년 새해 부자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증권플러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참여 완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벤트를 공유하고 같이 참여할 사람을 소환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여자 중 5명을 추첨해 허영만의 6천만원 웹툰 단행본 1, 2권 세트를 증정합니다. 1등 1명에게는 허영만 화백의 친필사인본이 주어집니다. 당첨자는 오는 10일 증권플러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만의 6천만원은 지난해 4월부터 증권플러스를 통해 단독 연재 중인 웹툰입니다. 허화백의 실제 주식 투자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허화백은 5명의 투자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당과 함께 직접 주식에 투자하며 매주 수익률과 주식 투자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낸 것은 물론 추천 종목 정보, 시황 분석 등 투자자를 위한 실용적 지식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아내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8월에는 단행본 1권을 출시했습니다. 11월에는 2권을 출시하며 주식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 전문가들은 허영만의 6천만원에서 투자 원칙은 지키되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가지라고 조언한다며 이들의 조언처럼 2020년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